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발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29일 첫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당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수용자 A씨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지난 24일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져서 수도권의 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아 사흘 만인 27일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당뇨 등의 다른 기저질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A씨는 중증 혈액투석 환자로 조기의 형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첫 환자가 나온 이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이후 한 달 만인 29일 현재 전체 수용자의 30%에 해당하는 769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올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단일 시설 규모로는 최대입니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를 수도권 치료센터로 이송해서 치료를 받게 하거나 경북 청송교도소로 이감시켜 격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신년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사진의 기자단으로부터 질문을 받아 취합받으면서도 최악의 코로나 감염 사태가 벌어진 동부구치소 사태에는 침묵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동부구치소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로 지급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신년 특별사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자회견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를 위해서 법무부는 사진에 법무부 기자단으로부터 질문을 취합했습니다. 기자단은 특별사면 관련 내용 외에도 올해 초 코로나 사태로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한 추 장관의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기자단은 법무부의 초동제처 미흡과 책임소재 부분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날 추미애는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된 특별사면 기자회견에서 미리 준비한 서면 관련 보도자료만 읽은 뒤에 일체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이어 추 장관을 대신해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심무자들이 사면 관련 4개의 질문에 대해 4분간 답변을 한 것으로 이날 기자회견은 끝을 맺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관련 질문은 아예 처음부터 기자회견 질의응답에 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청은 동부구치소 관련 질문은 교정당국에 전달했다면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국가적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단일시설 최다 확진자가 나왔고 국가관리시설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주무 책임자인 추 장관이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사람의 생명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는데 지금 사람이 30% 그 시설 전체의 30%가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가 이미 27일 날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미애 법무부 장관은 무엇보다도 모든 행정점을 우선적으로 동부구치소에 투입해서 안전 또 방역 이런 것을 챙겨야 되는데 질문을 해도 받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평소에 SNS 활동을 활발히 하는 주미애는 전날인 28일 밤에도 보호관찰소를 찾은 자신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동부구치소 관련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변호사는 1년 내내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는 일에만 몰두했던 주미애 장관이 정작 법무부 감독시설에서 코로나 잡는 것은 실패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날 오후 별도의 동부구치소 관련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예산상 문제로 전 수용자에 대한 마스크 지급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동부구치소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 수용자들에게 마스크 지급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용자들이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마스크를 사서거나 천 마스크 등을 자체 조달해서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부구치소의 사진을 보면 지금 거기에 창가에 8명이 한 방에서 확진된 상태로서 확진되어 한 방에 8명이 있다. 그러면서 외부에 편지도 못 쓰게 합니다. 하는 이런 메모를 적어가지고 외부에 알리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공포를 느끼고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확진됐고 그 시설에 30% 정도가 지금 퍼져 있는데 그 사람들을 좁은 공간에 밀폐된 공간에 모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 거기에 더 초기에는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정말 이 법무부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법무부입니다. 법만 없는 거 아니라 인권이 없는 부서이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경시하는가 싶을 정도로 아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2019년도 일평균 교정시설 수용자 5만 4,624명 교정공무원 1만 6,101명에 대해 매일 마스크 한 장을 지급하면 최소 5천만 원에서 9,8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예산 문제 때문에 동부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마스크 지급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대통령이 임대아파트 홍보 행사를 한다고 해서 밤새 작업을 하고 고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갔던 인테리어 비용과 행사 비용 이게 하루 하는데 4억 5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이 아파트에 13평 임대아파트에 부부와 자녀 두 사람이 있어도 되겠네 하는 발언을 했다가 그게 아니라 질문이다 하는 형식으로 지금 말씀이 됐던 것입니다. 또 법무부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심재철 검찰국장이 신임 검사들의 적성검사를 하기 위해서 모이드는 많은 부장검사 차장검사들, 간부검사들이 모이들었는데 24명에게 봉투에 50만 원씩 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자 특활비를 지급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특활비. 거기에 특활비를 쓸만한 수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면접보러 온 사람들인데 이렇게 선심스러지 쓰면서 정작 동부구치소에 마스크 지급할 돈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K-방역이 나라가 맞습니까? 이게 문제리게 자랑하던 그렇게 우리는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 나라 맞습니까? 마스크 제소자에게 마스크 하나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취약한 재정무조를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이 말하고 있던 인권이고 공정이고 구추조에 있는 사람들은 인권도 없고 생명이 그냥 아무렇게도 대해도 되는 사람들이란 말인지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추미애와 문재인 정권의 인권에 대한 이러한 천박한 인식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이 사안은 앞으로도 더 크게 말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